엑스맨 3대 엑스맨 한번 뽑아보죠. 3대장. 뭐 일단은 이 김건희 대표를 마이클 잭슨 외모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 안치환 씨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 민주당의 이경대변인이 선대위 이경대변인이 마이클 잭슨에 비교했으면 오히려 고마워할 일 아니냐라는 발언을 방송에서 해서 문매를 맞았죠. 여성 여성이죠. 이경대변인이 문매를 맞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경고 조치를 당내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더 이러면 인사조치 하겠다는 경고는 의미가 없어요. 유권자들 볼 때. 한 번 더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 하겠다. 인사조치 하겠다. 문제되는 발언이 나오면 그냥 인사조치 해야 돼요. 바로 조치해야죠.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침에 선대본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수족도 잘라내겠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바로 단칼에 인사조치 해버렸거든요. 국민의힘은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선거를 대하는 두 정당의 태도 차이로 익힐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민스트라다무스가 소개해 주시죠. 이경대변인 뒤를 잇는. 엑스맨 3대장 두 번째.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김의겸. 아 흑석. 흑석 선생. 의원. 저는 이분이 일단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 감각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핵심을 명확하게 찝는 것도 아니고 기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변인이었던 것도 믿기지 않고 그 전에 기자였던 것도 믿기지 않는다. 저는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겨레신문에게 선물을 줬다. 필요 없는 사람 하나 들고 데려가 버렸어요. 아 원래 좀 그 안에서 골칫거리였나요? 아 그거는 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사내에도 제가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걸로. 후배 기자들 중에는 또 안 좋아하는 기자도 있고. 본인 또 알 거예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런데 청와대 가서도 데스크 노릇을 해서 기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이랬던 분인데 정치도 좀 이렇게 정도로 안 하고 큰 길로 안 가고 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격을 하려면 똑바로 이렇게 중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무속에 꽂혀버렸어요. 계속 무속 무속. 지난주 화요일날도 우리 방송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무속 관련된 의혹을 또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소가죽을 벗기는 무속 행사가 있었고 이제 윤석열 캠프의 건진법사인가요? 그쪽이 소속되어 있는 종파에서 그 행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는데 그 행사에 이제 연등에 김건희, 윤석열 달려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행사는 저는 나쁜 행사입니다. 그런데는 좀 참석이라든지 연관을 안 맺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 쪽에서는 그 행사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또 파보면 거기도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 대통령 연등도 있었잖아요. 꼬리표 달인 대통령 꼬리표 달인 연등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도 뭐 이렇게 복을 기원한다든가 이런 취지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평이한 해석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반박이 나왔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해당 행사를 주최한 종교 교단이 어떤 행사 말이에요? 소가죽 벗겼다고 하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대한불교 종종협의회인가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이붕법사 서모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서모 씨가 해당 행사 주최자였고 이 서모 씨는요. 2018년 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불교분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대표로 낭독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 4050 특위의 종교본부 위원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소가죽 벗긴 행사의 주최자인 이붕법사 서모 씨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인 거예요. 지선 때도 캠프에 있었고 이 반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반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을 하겠어요? 오히려 더 자책골 넣게 되는 거고 겨우 연등에 이름 붙은 거 찾아가지고 고발할 정도 기자회견할 정도의 깜냥이면 국회의원 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열린공감TV로 가십시오. 김의겸 의원님 세비 받지 마시고 열린공감TV에서 그 사람들이 쏴주는 슈퍼챗 받으세요. 그게 더 적성에 맞아 보입니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탐정업을 활성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루팡을 또 탐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께서 한국의 루팡이 되시는 게 어떨까. 도둑이 되라 이 말이죠. 자, 민주당의 엑스맨 3대장을 지금 꼽고 있는데 이경 선대본의 대변인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이렇게 한 명씩 꼽아주셨네요. 공통점은 아마 부메랑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계속 본존도 못 잡는 오히려 역풍 맞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경 대변인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어요. 김의겸 김의겸 그 옷 얘기 안 했나? 윤석열 옷, 이재명 옷 포스팅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한 번 했다고 아, 그랬네요. 맞네. 화요일날 했었죠. 사실은 제가 TV조선 그게 이경 대변인이었군요. TV조선 여기 입구에서 한 2주 전쯤에 이경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이경 대변인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청해 오셨는데 모르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욕해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로 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그냥 속으로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그런 길을 가시나 했는데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닮은 거는 칭찬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경 대변인 보고 엑스맨에 비유했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영화 엑스맨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히트자 그래도 될까요? 입장을 바쁘고 생각해봅시다. 마이클 잭슨의 영화 엑스맨과 관련된 재미있는 농담이 있는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지 말더라구요. 남의 말 잘라놓고 성화 끝나고 안하겠다는 게 자주하고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가겠습니다. 성화 끝나고 갈 거예요? 문제네. 그 마이클 잭슨 비유한 건 정말 마이클 잭슨의 아픈 점을 방송 클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직접 고마워야 할 일이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 맞은편 패널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의 양준우 대변인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경 대변인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해요. 불과 1분 전에 일인데 이재명 따라하기 하네요. 싱크가 있나요? 싱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비유했다는 거는 이렇게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줬다는 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성형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성형하셨고 이쁘다고 생각해 과거 얼굴보다는 그런데 또 이름도 여러 번 바꾼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방송 나와서도 그런데 그 비유 자체는 솔직히 좀 마이클 잭슨 비유했으면 저같으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별맞다는 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어떤 아픈 개인적인 사례를 김건희 여사의 성형과 등치시켜서 지금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 대한 신뢰지 어떻게 이걸 마이클 잭슨에 비유해줬으니까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마운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어디 방송인가요? 저 그런 얘기한 적 없고 최대한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조영희 변호사가 조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뉴스 토마토 유튜브 방송인데 유튜브 방송이구나 근데 참 문제가 많죠 본인이 방금 30초 전에 말한 걸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경 대변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저는 또 한준호 의원이 생각나는데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남욱 변호사가 과거 김만배가 여당 의원 A 의원 보좌관에게 2억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한 게 확인되자 한준호 의원은 무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에요 현재 국회의원이고 한준호 의원과 이경 대변인 동시에 2012년 당시에는 여당이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에게 2억 줬다 신이 나서 이거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했던 거죠 성남지역부에도 모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 의원 말하는 거였거든요 김태년 의원이죠 김태년 의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자 또 SNS 글을 지었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 이 뉴스가 더 커지잖아요 이런 정도 실수했으면 사실은 한준호 의원 수행실장 해촉 진즉에 실수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한준호 의원도 이경 대변인도 아직까지 해촉이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의 무슨 엄청난 뭔가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걸까 이런 실수를 연달아 하는데 왜 해촉이 안 되는 걸까 참 불가사이에요 그냥 해촉을 민주당이 시킬 수가 없는 게 수도권의 내리다선인 안민석 의원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민석 의원이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원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인척하고 남욱 변호사 쪽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보좌관 남욱 변호사의 인척인 걸로 보좌관을 썼죠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신의 장난이다 신의 장난인 신의 장난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장난인지 이 신의 장난과 상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 이런 다선 의원을 데리고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한준호 의원 초선이고 이경 대변인의 원웨인 산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경 대변인은 이번에 마이클 잭슨 비유로 거의 손혜원 전 의원급의 그런 질타를 받는 이미지가 거의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얼평 얼평하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또 거꾸로 많이 먹었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새로운 엑스맨으로 등극한 손혜원 의원에 의해서 이어서 새로운 엑스맨으로 등극한 분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또 또 안민석 의원이 3대장 하면 아닙니다 특대장이죠 안민석 의원 이재명 후보의 누나입니다 바로 추미애 누나입니다 누나 미애 누나 재미연대 뭐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경선 때부터도 사실은 경선 때 1위 후보가 집중공격받는데 유독 추미애 전 장관만 1위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감싸주면서 엄청 감쌌죠 이낙연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자 경선 때 했던 대장동 바로 사과하라고 뜬금포를 날리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요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할 걸 직감하고 이후에 당권 비대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그 싸움을 벌써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여의도에서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관련 유튜브를 연달아 찍는데요 막 말도 안 되는 너무 좀 과장된 연기로 본인들 나름의 그 진영에서는 이게 유머로 통할지 몰라도 역시나 중도층 눈살찌 프리게 할 만한 그러한 컨셉을 많이 소화하고 있고 화요일날 다뤘죠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동생이다 당선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공약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을 거다 나 무서운 줄 알지 막 이러고 내가 키웠다 이런데 충회 전 장관이 이런 발언 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자기가 누나다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제목이 있어요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이재명 후보가 웹툰 박람회 가서 제목을 보고 확 제목이 확 끄는데요 했던 오피스 누나가 이재명의 오피스 누나가 추미애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이면 좀 0이 서야 돼요 0이 선다는 게 꼭 권위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밑에도 사람이 없지만 위에도 없어야 된다 이거여야 돼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대구 유세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구 관련 공약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하자 윤석열 후보가 예 형님 하잖아요 후보가 먼저 형님 누님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추미애 전 장관처럼 대통령 후보에게 내가 누나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멱살 잡을 거야 나 무서운 거 알지? 먼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는 사실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옳은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격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오피스 누나 얘기하니까 채팅창에 6줄 7줄 연속으로 크크크가 터졌습니다 저는 선거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선거 3대장 엑스맨 3대장 이경 김의겸 추미애 한번 꼽아봐 그리고 추미애 쟁쟁합니다 추미애 전 대표 계속 연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어릴 때 꿈이 영화배우였다고 아 그래요? 본인이 좀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해가 되는 면이 있네 근데 한때는 최시라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죠 초선 때 연기의 꿈을 본인 사이트에서 하든지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또 민주당의 공식 그 뭐죠 그 뭐 제명 제밍? 제밍? 제밍이라는 그 사이트를 출범을 했어요 거기에 그런 동영상들이 있던데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선대본 네 그런 전략도 상당히 어 거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그 우리 저 선대본에 엑스맨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런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